반도체 오염 제어 솔루션 전문기업 저스템이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 저스템은 시초가보다 12.73% 높은 12,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4.8% 높은 11,000원에 형성됐습니다. 장 초반에는 1만 300원까지 밀리며 공모가를 하회했지만, 곧장 회복하며 장중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. 최근 조단이 되어들이 상장 일정을 연기하는 등 IPO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저스템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하면서 IPO 시장의 물고가 틀지 주목됩니다.